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시사적인 주제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사람의 도리, 짐승 함께는 도리가 없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멀쩡한 나라에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권력을 훔칠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챙겨 먹은 인간입니까? 권력을 도덕질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계속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들이라 부를 수 없고 그게 짐승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눈만 끔벅끔벅끔벅 하면서 있죠. 그걸 다 깔아뭉개고 당청소통이 어떻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등 울컥한다는 등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사람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시는 그런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끔벅끔벅끔벅끔벅 하면서 있죠. 그걸 다 깔아뭉개고 당청소통이 어떻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등 울컥한다는 등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사람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시는 그런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첫 번째는 유대민족이 참 야무지고 다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엔에서 계리를 해가지고 무슨 휴전하라 정신 나간 놈들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퇴를 당해가 이러면 천 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그냥 휴전하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국제사회거든요. 우리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장사포 싸가 서울 점령하고 그다음에 휴전하라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휴전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이 여러분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계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유대인의 이런 젊은 병사들 남녀를 불문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계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뭐죠? 가자 시민들이 지금 축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재건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야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가자 시민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들어가 보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자 이름들을 걸어가면서 찍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때서 그렇게 당한 겁니까? 가자 시민들이 다수가 정치 권력의 지배적인 집단으로 하마스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있죠? 선거가 아니고 그냥 지배 세력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죠? 한중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모아든지 그것도 다 결정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저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하니까 저렇게 여러분들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 조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죠. 속사정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를 불문하고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일처리가 깔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문제에 앞서 가지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대통령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가장이라도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해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도 행동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지금 뭡니까? 완전히 나라 자체의 체제가 뭐죠? 전복되게 생겼고 국민들이 노예가 거의 얼추 노예가 된 거죠. 7년 동안 참정권을 박탈당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따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죠.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개딸이니 딸개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며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죽을 고생들 앞으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큰 걸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기 앞가름을 하고 의무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볼 시간은 없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결한 무슨 고품격의 지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의 앞날과 현재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이 완전히 가시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지경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뭉개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법대 나오면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짐승반절이죠. 사람 반절이 아닌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